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예제를 살펴볼 건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. 조금 더 고급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우리가 검사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이겁니다. 푸 바는 2008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검사할 거고 그걸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은 이거입니다. 여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구문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생긴 결과가 나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덱스, 인덱스 0에는 우리가 검색한 데이터 전체가 푸 바 2.8이라고 이렇게 나오죠. 그 다음에 처음으로 검색한 서브 패턴, 괄호 안에 들어간 게 서브 패턴이죠. 그거는 푸 바인데 똑같은 값인데 얘는 이름이 있죠. 얘는 연관 배열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등장하는 괄호 안에 있는 서브 패턴일 건데 걔와 똑같은 값이 디지트라고 하는 키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부터 살펴보죠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푸 바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정의됩니다. 즉 문자열이 문자가 하나보다 많다면 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요. 그리고 그것을 감싸주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괄호로 서브 패턴으로 이렇게 감싸줬죠. 그런데 감싸주는데 이 괄호 안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name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이 matches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배열 안에 있는 킷값 중에 name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에서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200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역슬래시 d 그리고 더하기 역슬래시 d는 숫자를 의미하고 더하기는 숫자가 하나 이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2008은 여기에 부합되죠. 그리고 그것을 서브 패턴으로 다시 감싸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서브 패턴의 초입에 물음표 p 그리고 꺽쇠 그리고 디지트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. 여기 있는 이 디지트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두 번째 서브 패턴의 킷값이 됩니다.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? 아까 우리가 출력한 값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name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. 여기 있는 이 디지트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런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backreference라고 합니다. 그런데 backreference를 기본적으로는 php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한 이 괄호 있죠. 이 서브 패턴의 순서 얘가 1번, 얘가 2번이죠.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서브 패턴의 값을 알려주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덱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간 배열의 킷값을 사용을 해서 직접 그 서브 패턴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예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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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